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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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근실펀 11장 21장은 21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2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신의 법에는 도로 더불어 합의한지라 그 수안이 안없고 안과 바퀴 통철하여 명리와 무라가 함께 하나니라 하심이라라. 지식이나 능력에 집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불할 수 있겠는가 그거예요. 그 신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자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로 유지할 수 있겠는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엇인가 합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겠는가.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신이라고 그래요. 신의.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이에요. 알겠죠? 이 신의가 있어야 사람과 사람이 합해져요. 뜻이 합해지고 힘이 합해지고 합일이 되는 거예요. 신의가 없으면 서로 시끌려버려요. 헤끌려버려요. 나누어져. 신의가 있어야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합일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원리에서 관계를 가장 좋게 하려면 첫째가 신이라. 그러니까 신의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일을 하려면 사람하고 합해서 일을 해야지 혼자 일을 못하는 거거든요. 또 진리와 나, 진리와 나의 관계에서 신의가 있어야 진리와 나가 하나가 돼요. 신의가 없으면 나와 진리가 하나가 됐다, 둘이 됐다 이래요. 알겠죠? 옥사원님 어쩌냐고. 신의가 있어야 가령 내 목전에 이런 쌍 부처님이 항상 계시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망실해버리고 다 놓아버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깨뜨리면 큰일 났네 챙기고 챙기다 놓쳐버리고 이렇게 안이하고 줄기차게 항상 여유력에 항상 여유력에 법신물이론상 광명하신 그런 이론상을 섬기고 모시고 사는 그 마음을 여유력에 갖는 마음, 여유력에 갖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여유력에 가짐으로써 신의를 지킨다 그래요. 그래야 그분이 도통을 해요. 통명을 얻어요. 신의가 있어야. 왜냐하면 도력이라는 것은 정성이에요. 끊임없이 작은 힘이지만 작은 밝음이지만 끊임없이 지속할 때 차차차차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력을 얻는 거예요. 도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작은 것이 커져서 도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성으로 섬기는 마음, 정성으로 섬기는 마음, 이 정성심 속에서 도력이 가는 건데 이걸 신의라고 그래요. 신의를 잊지 말아야 한다. 섬기고 모시다가 안 모셔버려,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모시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섞을리죠. 그러므로 정성스럽게 모실 때 거기에서 도력이 생기고 거기에서 수도인으로서 힘을 갖춰가는 것이거든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수도인은 항상 음해불망. 잠잘 때에나 게임할 때에나 밥 먹을 때에나 언제든지 그 생각으로 몰입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참 어려워요.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늘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성, 신의를 가장 잘 생각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부를 할 수 있겠는가. 이걸 잘 연방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진리와 내가 항상 하나인 자리에서 있을 수 있겠는가. 이건 신의라고 말씀이죠. 진리와 나를 하나로 상대편 스승과 나를 동지와 나를 하나로 그런 데는 신의가 제일 최상이다. 그러므로 지혜에 있는 사람은 지혜에 있는 사람은 신의를 가장 보배로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원리 진리와 나의 관계원리 그 관계원리 속에서 성부를 하는 것이고 그 관계원리 속에서 잘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신의가 가장 근본이 된다. 그것을 신의를 보배로 알게 된다. 그래서 세상에 주요한 것이 많고 보배로운 것이 많지만 인간관계처럼 중요한 것이 없고 신이처럼 보배로울 것이 없다. 그런 뜻이죠. 세상에 이리 보배로운 것이 너무나 많아요. 명예도 보배로 없고 재물도 보배로 없고 다 보배로운 것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그런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나요? 못 보네. 옥사님 고개를 살랑살랑 마음은 허란해서 퉁 비어서 그걸 갖다 둘 자리가 없어. 아무리 보배로운 것도 갖다 내 마음에 둘 자리가 없어. 그저 수행자는 마음에 그런 걸 두지 않아. 아무것도 두는 것이 없어. 그렇죠? 둘 자리가 없으니까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인데 사람이 두려고 하면 두어지는 거 말이죠. 다 손으로 꽉 잡는다. 잡히지까지 다 새서 도망가 버리지. 다 험한하게 험한하게 사라지는 것들이다. 명리라 하는 것하고 재물이라 하는 것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잡으려고 하는 것들은 일치적인 것이고 형상적인 것이고 곧 사라지는 것다. 신의는 그러지 아니하다. 신의는 형상이 없지만 신의가 있음으로써 인간관계가 좋게 성립이 되고 성분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그것으로 있어야 신의가 있으면 물질도 따라오고 명리도 따라오고 다 따라온다. 물질과 명리를 추구하면 신의가 사라져버리지는데 오히려 신의를 주장하면 물질과 명리가 따라오는 것이다. 스위스에 가면 나는 그걸 못 봤어요. 빈사의 사자상이 있다고 그래요. 빈사의 사자상. 빈사라는 말은 빈이라는 말은 죽기 직전 죽기 직전 빈사 죽기 직전의 사자 그걸 큰 돌에다가 딱 삭여놨어요. 돌 사자의 모습을 조각으로 해서 큰 돌 속에다가 조각을 해놨어요.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것인데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것인데 죽기 전의 사자라 그런 말이에요. 이 조각상이 가장 감동적인 조각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왜 그 조각상으로 해서 해놓은 거지 스위스 사람들은요. 스위스는 유럽의 중앙에 있지 않아요? 조그마한 나라인데 유럽의 중앙에 있어요. 저도 그 나라를 한번 빙 둘러봤어요. 봤더니 산악이에요. 알프스 산악이에요. 산악으로 꽉 졸인 조그마한 나라예요. 산악으로 쌓여있는 조그마한 나라니까 가난하겠어요. 부여가 있어요. 매우 가난한 거예요. 유럽주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스위스예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늘 누구 앞에 가서 굽신굽신해요. 먹고 살아. 그런데 스위스 사람이 신의를 제일 잘 지켜. 신의를 그래서 불란서 왕궁에서 왕궁에서 스위스 사람을 데려다가 왕궁가를 지키는 보초병을 지켜놔. 그러면 틀림없어. 잘 지켜. 그런데 혁명이 일어났다 말씀이죠. 혁명이 일어나니까 왕궁 왕정치 왕정치를 반대하고 혁명이 일어나니까 스위스의 왕을 호위하는 스위스의 용병은 왕을 호위하는 해야 할 거잖아요. 민간에서 봉기하는 사람들과 적이 되었단 말이죠. 이제 죽게 돼서 봉기대가 이기고 왕정이 무너지는 판이에요. 죽기 전에 됐어. 그럴 때 봉기하는 사람들이 호위병 보고 이 멍청아 지금 도망가. 도망가도 안 죽일 테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야. 스위스의 용병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왜 도망가. 내가 지금 도망가면 다음에 우리 스위스 사람을 누가 써주겠나. 그래서 창을 맞고 죽었다. 그거야. 그냥 이 사자상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것은 그걸 흉내에 낸 거야. 사자가 화살을 딱 맞았어. 맞고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지금 창을 맞고 곧 죽어가는 그런 사자. 그걸 스위스 사람에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다 속상으로 만들어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바티칸 궁 천주교 바티칸 궁에서 지금도 스위스 사람이 용병을 쓰인대요. 호의로 써요. 그렇게 스위스 사람들이 한 번 절개라고 그럴까 신의 바탕에서는 최고로 잘 지킨다. 그러니까 스위스 은행이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유명한 거니 중립국 스위스 은행에 맡기면 모든 건 안전하다. 이런 건 뭔 사람들이 은행가들이 돈 차분가들이 스위스에서 바뀌지 않아. 그런 신용을 얻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빈사의 사자상이 유명한 거야. 스위스 사람들의 신의를 상징적으로 표상했다. 그러거든요. 이런 건 신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표상하나 얘기거리지만 우리 종교가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종교는 의뢰의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그 가운데에도 신의로서 교조를 섬기고 받던 죽음으로서 죽음으로서 교조를 섬기고 받음으로써 그 종교가 오늘날 다 명성 있는 종교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제자들이 신의로서 받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유죄가 되는 거거든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진리 나와 스승 나와의 모든 동지들 관계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의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신의가 있으면 모든 것이 따라온다 본문에 그래서 상지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신의를 보배로 삼는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중지 조금 중간쯤 지혜로운 사람 어두운 사람은 아니고 조금 지혜로운데 중간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위주로 삽냐 하면 명리 명예를 보배로 삽는다 명예도 참 귀여운 것 아닌가요 사람이 그냥 생명을 다해서 명예는 얻으려고 그러니까 명예가 좋으면 소꼬리보다 닭변슬이 좋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소꼬리는 지혜가 붙었고 닭변슬은 조금만 해도 머리에가 붙었지 않아요 닭변슬이 좋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명예를 사람들이 좋아해 세상에서 서민층한테 물어봐 세상을 살 때 무엇이 제일 어렵더냐 서민층한테 물어보면 무엇이 제일 어려운 거 물어보면 돈 버리기가 어렵다 그래요 돈 버리기가 제일 어렵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 사이에 서로 시장에 사람도 안 가고 거리에 사람이 비어있지 않아 죽을 사람은 누구예요 하루 버려서 하루 먹는 사람이 죽을 사람이야 그렇게 되니까 참 돈 버리기가 어렵다는 것이 옳아 옳은 말이야 그래서 나한테도 10만원이 나왔다니까 10만원을 나와서 찾으러 갔거나 안 찾으러 갔거나 하다가 또 안 찾으러 가면 그렇대요 찾으러 동생을 줬어 그랬더니 동생이 그걸로 밥 먹으러 가자 내가 못 사는 사람만 주지 못 사는 사람만 주지 그냥 중간층까지 다 줘가지고 이런다냐 그러니까 그것도 정부에서는 또 그래야 하는가 보더만 그런데 못 사는 사람은 우리가 상상외로 못 살아 가난한 사람은 참 상상외로 가난해요 그 실적을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그러니까 서민층이라고 그러는데 그 서민층은 무엇이 제일 어려우냐고 물으면 돈 벌기가 어렵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돈이 제일이지요 재물이 제일이요 그런데 중산층은요 먹을만한 사람들은 무엇이 제일 어려운가 하고 물으면 CEO 회장 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명예 명예 얻기가 어렵다 요새 당정치 하는 것 좀 봐봐 아이고 굉장히 싸움질이 일어났네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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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는요 권력이 따르고 권력에는 돈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명예를 좋아해요 그런데 오는 세상은 매우 평등한 세상이고 문화시대이고 그래서 감투와 명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부진국을 쓰라고 명예를 더 좋아해 그런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하지 하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중간쯤 어리석은 사람은 명예를 좋아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문화 재물을 좋아한다 재물을 좋아한다 어떤 분이요 여러분 유튜브 보셨나요 내가 유튜브를 보고 크게 속았다니까 어느 분이 카톡을 통해서 유튜브 소식을 나한테 전해왔어 그런데 김영은이가 죽었다 그렇게 되었어 나는 그냥 깔뻑 속았네 아유 죽었구나 그랬는데 뉴스에 안 나와 왜 안 나온다냐 한 일주일 후에나 나올 거라고 비밀이 비밀이 있는 나라 그런다고 해서 또 그 말에도 속았어 나중에 보니까 가짜뉴스예요 그러듯이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누가 나훈아가 이런 노래를 불렀으니 한번 보세요 또 보내왔어 그리고 보내왔어 그런데 나훈아가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가 나훈아가 가사도 짓고 작곡을 했다가 우려놨어 그냥 가야금 타는 사람이 그냥 수십 명이 있었고 악단이 그냥 수십 명이 있고 어떻게 벙창하게 해 놓고 노래를 부르는가 몰라 사람들이 수 만 명이 앉은 것 같아요 저 끝이 안 보여 너무 많아 많이 앉아서 저렇게 많은 사람을 앉혀 놓고 감동적으로 노래를 불렀다니 무슨 노래를 부르니까 하고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 살다 보면 알게 돼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그러더라니까 살다 보니 알게 돼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명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런데 잘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신의가 필요하다 사업가도 그렇게 말하고 누구도 다 신의가 제일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 결국은 살다 보면 알게 돼 그 말이 꼭 맞은 말이요 그 제목이 공이드라니까 빌 공짜 불교에서 따갔어 그래서 옛날에는 3등열차가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말해서 3등열차 3등열차는 어떻게 되어있는 거는요 창고에요 창고 창고 문을 열고 그 위에 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가라고 출발할 때 그냥 쾅쾅 하고 출발하고 멈출 때도 쾅쾅 하고 멈추고 이왕으로 가는 열차가 3등열차인데 그때는요 3등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때 3등인생으로 살았어요 3등인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군산에서 이리하고 군산에 왔다 갔다 하는 3등열차가 있어 그 차는 천하 못 타 비린내가 어떻게 많이 나는지 그 어물을 갖다 파는 사람들이 막 어물을 막 창고처럼 정해놓고 슬람베 피우고 막 가고 그러거든 그런 차가 3등열차였어요 그런데 이 3등인생 이 따로 구별된 인생은 지금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차차 고등인생으로 지금 가는 거야 차차 상위, 상지자, 상위급으로 가게 되면 시대는 많이 바뀌죠 옛날에 생각하던 것은 지금 생각할 수도 없지 않아요 막 큰 변화를 이렇게 하고 그런데 사람은 살림살이도 달라지지만 지혜, 생각하는 지혜가 달라져요 아시겠죠? 옛날에 생각하던 그런 생각으로는 차지 않아요 탁 버리고 다음 더 밝은 지혜 다음 더 밝은 지혜 이렇게 가는데 문명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사회로 가면 갈수록 재물과 명리는 추정하지 아니하고 신이 무엇을 제일 중요한가? 진리와 나사여 신이 스승과 나사여 신이 인간과 모든 사람과 나사여 신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 신이 가운데도요 이렇게 진리와 나사이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물건들 초목과 나사이 민물과 나사이 그 사이에서 다 신이 가 있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로 인생이 다 죽겠다 그러지 않아요? 인간 전체가 다 죽을 수도 있다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운명을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전부 내리내리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반항은 거예요 반항은 거예요 이제 우리 사은사상이 사은사상이 널리 퍼져서 모든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 짐승과 인간과의 사이 초목과 인간과의 사이 무정물과 인간과의 사이 관계원리 관계원리가 은혜로 바뀔 때 그럴 때는 이제 바이러스 걱정이 없는 세상이 들어갈 거예요 그것을 신의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신의의 세상이라 신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옛날 한 시골마을에 노 부부가 살았더래요 아주 노 부부인데 아들이 있다가 일찍 죽었어 며느리가 혼자 살아 노 부부하고 며느리하고 세 식구가 살았더래 옛날 얘기요 얘기인데 옛날 얘기도 꾸민 얘기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하루는 밖에 나와 보니까 신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이상한 사람이 세 사람이 앉았다 하얀 노인 세 사람이 앉았다 아들 재산 날 아들 재산 날 밖으로 나갔는데 신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런 이상한 사람이 세 사람이 앉았는데 하얀 노인이요 물어봐서 어쩐 일로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집에 오늘 초대를 받아서 초청을 할까 하고 기다리고 앉았느냐고 초청을 할까 초청을 받아서 재산 날이니까 좀 얻어먹으러 왔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면서 그러면 누구를 초청을 할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이 재물이라는 사람이요 아시겠죠 또 이 사람은 이름이 명이라는 사람이야 이렇게 딱 구별이 돼 있어 그리고 한 사람은 나는 사랑이라는 사람이다 사랑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재물이라는 사람이고 이렇게 딱 구별을 해 놨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초청할 거야 급히 안으로 들어가서 할아버지하고 얘기를 해 봤어 할아버지 내가 지금 밖으로 나가니까 세 노인이 앉았는데 이름이 각각 다르다 그런데 초청해 주면 들어가겠더라고 그러니 누구를 초청을 할까 할아버지가 말 끝나자마자 재물이라는 사람 들어오라겠라 그러더래 할아버지 머릿속에는 재물만 있으면 세상에서 모든 일을 해결해야 재물만 있으면 일생을 살아보다 보니까 재물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세 사람 중에 재물이 들어오라 재물이 들어오라 재물이 들어오면 가정이 화평해 주고 발전할 줄로 알았지 그렇죠? 그렇지? 그냥 입춘 대길이라고 해갖고 재물 들어오라 그러지 않아요? 재물 보고 들어오라 하겠다고 그러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무슨 화를 내면서 재물이 들어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나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뭘 들어오라 하느냐 나는 신의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명의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찌서 그러냐 나는 당신을 평생 모시고 살았는데 당신은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해요 그러니 성공할 수 있는 사람 명예를 얻은 사람 난 그런 사람이 좋다 그런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하지 않아? 그런데 며느리가 듣고 있다가 안 됩니다 며느리를 뭐라고 하는 거니 사랑이라는 분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남편이 일찍 죽어버려갖고 사랑이 결롭게 되었어 이제 사랑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3자가 새로 말을 했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다 나도 늙으니까 제일 없어져 버린 것이 사랑이에요 당신한테 제일 없는 건 사랑이에요 그러니깐 아 며느리 말 맞다 사랑이 왔으면 좋겠다 제물보다도 그만큼 바뀌었어 아 그 할머니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평생을 두고 할아버지를 원망을 해서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살았으니까 그 명예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당신도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 일생 살고 나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핍박해져 버렸어 그래서 아이고 며느리 말이 맞다 그래서 3자가 합의를 해가지고 사랑이라는 사람을 들어오기로 합의를 봐서 할머니가 나갔어 3사람 중에 사랑이라는 분이 들어오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사람이 혼자 들어가야 할 거다니요 그럼 3사람이 같이 들어오는 거야 어쩜 일로 3사람이 같이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사람이 들어가면 3사람은 같이 들어가게 돼 있다고 그러면서 같이 들어가게 돼 그러면서 같이 들어가게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오늘 시인이예요 이 얘기가 오늘 시인이예요 시인이예요 시인이가 있으면 할아버지 중에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면 시인이가 들어오면 명예와 제물이 같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시인이가 있으면 명예와 제물은 따라 들어온다 이 말씀을 잘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에 살고 부자간에 살고 이웃과 살고 사람과 살고 초목과 같이 사는데 그 사이에 항상 어떻게 하면 시인이를 더 지키고 은혜로운 시인이로서 살겠는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연마하고 살면 그 가운데 명예와 제물이 다 따라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시인이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세요 이렇게 시인이만 있으면 제물과 명예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사조의 첫 조가 뭐예요 신 신분호성이요 신앙심이지만 신앙심은 신이와 사촌관이에요 신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진행사조의 첫째 조항이 신인 거죠 일체는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은 일체가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다 아시죠? 일체 유심조 한 생각 한 생각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들인데 마음의 한 생각은 만물과 관계성 내 형상 없는 속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이 내 밖에 있는 만물과 관계를 신이로 관계를 이루느냐 불신으로 관계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성공되느냐 실패하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신이를 지키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인격체가 아니면 신이를 지키기가 어렵고 항상 마음가운데 은혜를 심고자 하는 정신이 없으면 이 신이를 지키기가 어렵고 원만구족 직업무사 무엇이든지 공정하게 행을 이루는 의식이 없으면 신이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이는 말로는 간단한 것이지만 매우 우리 관계원리에서 지키기가 어려운 윤리도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2장 22장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2산동교당에서 이런 첩에 쓰시기를 요제 임천이라 하시고 장맞이고 개는 것은 하늘에 맡겼노라 하시더니 그 후 남원교당에 오시여 말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하시고 가색유인 네 글자를 서하여야 산 법구가 되리라 하시고 심고 가꾸는 일은 사람에게 달렸다 하시니라 정산용사님께서 요양하시기 위해서 남원에 가 계셨어서요 또 산동교당에 처음에 산동교당에 가셨다가 남원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장수로 오셔서 장수에서 제일 오래 가셨어요 요양기간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산동교당에 계실 때예요 남원 옆에 산동교당이라고 있어요 조그마한 교당인데 그때 내리신 법문이십니다 요제 임천이라 하셨는데 요자는 큰 비료 자예요 비오는 비 내린다는 요자예요 큰 비료 재는 갤제 비 오는 것이 거두어졌다 그 말이에요 갰다 갤제 비 내리고 비 개는 것은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비 내리고 비 개는 것은 천지가 알아서 한다 하늘의 뜻에 맡겨둔다 요제 임천 하늘에 맡긴다 아시겠죠 이 천지는 풍은으로 상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이슬이 내리고 설이가 끼고 풍은으로 상설 자용으로 만물을 장애하고 사멸시키고 변화 자용을 일으키거든요 이게 사람이 천지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신통력을 얻으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바람이 휙 불리기도 하고 바람을 재우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고 비를 못 내기도 하고 이런 신통력을 수도인이 도력을 얻으면 신통력을 행사를 해요 천지가 하는 일을 사람이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맡길 일은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하늘에 맡겨요? 근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신통력으로 하는 것은 하늘에 맡기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하지 않아도 천지께서 임의로 자연적으로 다 하시는 것을 내가 임의로 갔다가 할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은 따로 있는데 옥타운이 어쩌신가요? 옥타운이 하실 일이 따로 있지 그렇죠? 남의 할 일을 내가 갖다 하면서 내가 할 일을 내가 못하면 어떻게 될 거야 창타운이도 그러죠 내가 할 일 내가 못하면서 남의 일 간섭해 봐봐 그거 되겠어 그 일이 나 일도 내가 못하면서 내가 할 일은 분명히 따로 있는데 남의 일까지 내가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을 못하면서 남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도울 때도요 남이 할 수 있는 일은 돕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자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자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건 그것도 놔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요 자기가 서 있을 수 있는데 앉으라고 하면 싫어해요 싫어해요 내가 너희 서 있을 수 있는데 뭐 앉으라고 하냐 그렇게 자력을 양성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인데 대중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앞으로 오는 세상은 그냥 무엇이라도 올 거다 은혜 힘든 일을 그러시게 했는데 그럴 건 없다 말씀이에요 자기가 할 일만 자기가 잘하면 세상은 다 평화스러워져요 풍은으로 상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천지께서 하시는 일을 수도를 해서 도력을 좀 얻었다고 해서 그걸 가져다 할 일이냐고 말이죠 그 일은 할 일이 아니고 수도인이 사람으로서 할 일이 따로 있다 사람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인도정의라고 해요 그러면 대중사님 법은 인도정의에 부합된 법이에요 과거의 법은 신통인적을 행해서 하늘이 허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법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못 줬어요 사람에게 도움을 못 줬어요 그런데 앞으로 오는 법은 인도정의에 맞음으로써 사람마다 누구나 어느 계층에 있든지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도덕이라 해야 된다 성현은 능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시겠죠? 성현은 문등뼈도 나설하면 나설하고 결론마리도 걸으라면 걸 수 있고 아시겠죠? 능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가르침이 큰 도덕이에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런 일만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인도정의상 맞지 않아요 인도윤리에도 맞지 않고 인도정의에 부합되지 않던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문명세상은 문명이 신통이에요 아시겠죠? 문명해지는 건 신통이에요 그게 신통은 저절로 되어 있어 사람이 일부러 할 것이 없어 거예요 그런 것을 사람 일을 하지 않고 그런 것만 한다면 되겠는가 말이죠 그러니까 치유할 수 있으나 능력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고 풍은으로 풍은으로 풍은으로도 임의로 할 수 있어 그렇지만 풍은으로 임의로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아 하지 않아 그리고 오는 세상의 수행자는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가색유인 가색유인 가라는 것은 심을 가짜고 색이라는 것은 거둘색자예요 심고 거두고 그렇죠? 종자를 심고 가열이 되면 추수를 하고 추수색이라고도 그래요 심고 거두고 가색유인 심고 거두는 일은 유인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나 논밭에 곡식을 심고 거두는 일은 사람은 노력과 공에 달렸지 않아요? 논밭에 옛날에는 수도인 수도를 한다고 하면 논밭에 일이 다 모여 산속에 들어가서 주문이나 외우고 그렇게 했죠 그 논밭에 가서 경작을 하는 그런 수도인은 생각도 못했죠 그러면 그냥 농부지 그런 사람은 농부고 수도인은 산에 들어가서 수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가색유인 심을 일을 심고 거두는 일은 거두는 이런 사람이 돼요 한다는 말씀이죠 그 풍은으로 상설이나 질병을 나서고 하는 일들은 하는 일들은 신통이정으로 하는 일들은 하늘에 맡겨버리고 맡겨버리고 가색유인을 하라 그 말씀 그저 욕조 해능대사가 해능대사가 아주 가난했어요 산속에서 산속에서 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세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아버지까지 돌아가셔보니까 어찌 할 수가 없어 어머니를 봉양을 해야 되는데 산속에서 봉양할 길이 없어 그러니깐 산속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 나무를 해갖고 시장에다가 팔아 거기서 소득을 낳고 어머니를 봉양하고 살았는데 24살까지 그렇게 살았어 24살까지 장가를 안 가고 장가를 안 가고 어머니를 봉양하고 살았어요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다 늙었지 24살까지 살았더니 그런데 하루는 나무를 해서 팔고 돌아오는 길에 여관 앞에서 한 보살이 금방경을 외우는 거야 그 금방경을 외우는 소리 들어보니까 음무소주 위생예심이라는 말을 하거든 그 말이 귀에 들리자마자 딱 깨달아버렸어 그러니까 육조는 아주 상근적이야 그 전생에 전생에 그 말로 깨달으신 분이라 그러니까 그 말이 들리자마자 깨닫지 그렇죠 이제 득도를 이미 해버렸어 해버리고 나서 아 내가 이렇게 해올 것이 아니라 스승을 만나서 제도사업 도를 이루고 도를 전하는 성불제종 큰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마음으로 아주 새기고 어디로 가면 되냐 하니까 황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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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조 스님한테 가라 그러고 이제 그 말을 듣고 황매산으로 오조 홍인대사를 만들고 갔어 그러니깐 어디서 왔냐 그러니깐 저 북쪽에서 왔다고 그랬거든 북쪽에 사는 사람은 오랑캔데 오랑캔데 무슨 도를 어디로 왔느냐 꾸중을 했어 왜 꾸중을 했는거니 꾸중을 안하면 옆에 사람이 시기를 해 딱 보니까 6조가 오니까 5조가 6조를 보니까 도인이라 큰 스승이라 어떻게 하면 될거 하는 생각으로 큰 스승이라 옆에 사람이 시기를 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거에요 이제 바로 너는 저 방앗간에 가서 두들 방앗아 쪄어라 이제 6조는 몸이 왜소해 두들 방앗아 쪄어지들 안해 두들 방앗아 내려가들 안해 등에다 돌을 얹어갖고 방앗을 쪄었다고 그거에요 지금도 돌이 중국에 가면 이 돌이 그 돌이라고 소개되어 있어 관광 요새는요 관광이라고 하면 굉장해요 큰 보물로 알아요 자랑하라고 그러거든 그 돌이라고 소개되어 있어 이제 해농대사가 방앗을 찍고 있는데 6개월 만에 얼마 1년도 안전에 가서 6개월 만에 하루는 오조 홍린대사가 심야에 찾아왔어 찾아와서 방앗은 다 쪄었느냐 그러니깐 6조가 대답하기를 예 다 찍히는 다 쪄었으니만 이 사례질 티를 아직 까불지 않았다 대답을 했어 그러니깐 아무 대답도 않더니 이 줄에 장자로 방앗이 있는 거치기를 서통을 팡팡팡 세 번 때리고 가더래요 이거 무슨 말이었어 오늘 밤 삼경에 오라라 그 말이여 아시겠죠 그러니깐 누구도 못 알아드리지 말이지 세 번 때리고 간 분이 뭔 뜻인지 알겠어 육조는 당신이 법을 받을 사람이란 알고 있어 저 양반은 내가 저에게 법을 줘야 되겠다 하고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깐 세 번만 때리고 간 거예요 삼경에 찾아갔어 오조를 찾아가니깐 오조가 오조가 그 그늘 내린 거예요 뭐라고 내렸는가 하면 유정 내 하종하니 유정 영식이 있는 영식이 있는 물건이 씨를 떨구니 요새 이 유정이 문제예요 유정 유정 무정 그러지 않아 저 돌멩이나 이런 것은 무정물이고 짐승이나 사람은 유정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바이러스는 유정이냐 무정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창타원님 어떤 거 바이러스는 사생 중에 뭐예요 아니 테란스파 사생 중에 바이러스는 어느 생각이 안 가지 어 그거 맞아 화생이야 화생 화생이야 습등이라는 것은 음식물을 먹고 썩는다든지 습한 자리 저 호수에 가도 습지가 있어 습지에서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가만 둬도 습해지면 종자가 없어서 생겨나네 이것들이야 그런 것들이 습등이라고 그래요 화생은 이것으로 있다 저것으로 변하고 변해서 나오는 것들 화생이라고 그러는데 바이러스는요 화생에서 그런 것이예요 나도 처음에는 습세인가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화생인 것 같아 화생이 그런데 이건 세포가 아니라고 그러거든 핵이 없고 껍질이 없어 이것들은 세포는 껍질이 있잖아 또 중심이 핵이 있고 그런데 바이러스는 이것이 없어 그냥 단백질 영양소로만 되어 있어 그러니 이걸 생명체라고 봐야 돼 뭘로 봐야 돼 그러잖아 이것은 서서극기야 그러니까 연구해 볼 일이라니까 바이러스는 생명체냐 아니냐 연구해 볼 일이야 그런데 우리가 진강급으로 그러지 않아요 가장 밑바닥에서 부처님까지 올라가는 진급 세계 아니고 가장 위에 부처님의 세계에서 종생까지 내려오는 간급이 있다 진강급이 자유롭게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밑에 자리의 생명이 과연 어떤 기회에 부처님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중생이라고 할 때 이런 것도 다 중생으로 넣어야 되느냐 요새는 과학이 참 발달해 가지고 옛날에는 알았나요 바이러스는 있는지도 몰랐죠 그냥 이건 악종이지 악종 전염병으로 말하면 악폐요 그런 것이 일어나 가지고 된 것인데 그 물질의 세계에도 옛날에는 수소 질소 산소 원소가 있다고 그랬거든 최초 그 분자로는 원소다 그렇게 말했는데 조금 발달하더니 원소가 아니다 원소보다 더 기초적인 이것이 이것과 관계성 이것도 이름 지을 수가 없고 이것도 무엇이라고 이름 지을 수가 없는데 서로 이것과 이것이 관계하는 관계성 속에 있다 이렇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우리 육아 육아에서 말할 때 키라고 그러지 않아요 기의 세계 그렇죠 기의 세계로 된 것이라 어느 물질이다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것과 서로 관계 짓는 관계성 속에서만 있지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이고 딱 나눌 수가 없어 그런 상태를 물질을 가장 미세한 상태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이 영혼의 세계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세계도 그렇게 보이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바이러스로 가면은 바이러스같이 미세한 걸로 가면 어느 생명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을 갖고 있는 그런 유기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중생으로 보느냐 아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를 잘 연마해 보는데 우리는 이런 문제가 당할 때 그냥 딱 한 말로 중생이다 아니다 자기 고집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중간자적인 입장 물질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중간자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영기하라비아라 우유자연이나 정상중호사님께서 영과 기가 합의를 해서 둘이 아닌 자가 이제 중생이다 이렇게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기 기가 영을 함장하고 영이 기를 함장한 그런 세계인데 영이 주가 되는 세계가 있고 기가 주가 되는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고급일수록 고급 영성일수록 영이 주가 되고 기가 부속이 되고 저급 생명일수록 기가 주가 되고 영이 부속이 되는 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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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로 나눠진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렁이는 지렁이는 딱 자르면 두 마리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면 영이 둘로 나눠졌어 이걸 잘 연마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리영구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